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 그리고 5호선 김포 연장 발표 서울 지하철 또는 수도권 전철이라 불리는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되게 됐다는 거 서울 5호선 연장은 좋은데 이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해서 4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기지이고 현재 서울 방화에 있는 차량기지를 가져온다는 거고 하나는 방화 옆에 있는 건설 폐기장 건폐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불리는 신도시가 사실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왼쪽 지역이 김포 골드라인의 종점인 구례역 및 양촌 주변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장기 캐널 운하가 있는 걸포라든지 장기 지역입니다 이 콤팩트 시티는 만약에 성공적으로 완공이 된다면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김포 신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처럼 쭉 이어진 생활권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덕 박사의 도시아사 오늘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포로님께서 긴급한 해외 출장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정포로님 대신에 이렇게 인형을 놓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둘이 진행하다가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시는 분은 가끔 옆을 봐주시면 어색함이 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편집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아사 2를 시작할 때 사실은 혼자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국 한번 2에서 혼자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진행을 하는 김에 어디를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경기도 서부지역의 김포라는 곳에 관심도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 그 지역에서 특강을 할 일도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핫한 정보도 있어서 여러분께 약간의 시의성을 생각해서 타임리한 정보를 아울러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타임리한 미래상만 보는 건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다 보기 때문에 두루두루 김포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시는데 이번 두 번에 걸친 특집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특집의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가장 김포라고 하면 핫한 주제는 신도시죠 신도시와 교통문제 그리고 그 신도시와 교통문제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일반적인 김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언제나와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김포 서부지역 대곳이라는 곳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대곳 면사무소 건물에 걸려있던 플랭카드인데요 보시면 김포 한강 2콤팩트시티 그리고 5호선 김포 연장 발표 경축 통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포 지역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이 두 가지입니다 김포 한강 2콤팩트시티라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제2기 신도시 김포 신도시의 북쪽에 새로 만들어지기로 이번에 정해진 약간의 소규모 신도시 같은 거죠 말하자면 서울 강서구의 마곡같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포함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서울 지하철 또는 수도권 전철이라 불리는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되게 됐다라는 것 이 5호선 연장이 중요한 것이 김포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원래는 9호선을 김포공항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끌어와서 신도시와 함께 개통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그 계획이 부단되면서 그 대신 탄생한 것이 김포 골드라인이죠 금빛입니다만 금빛으로 보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타본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작아요 그런데 지하에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플랫폼도 딱 두 량 하나 둘 두 량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역 바깥까지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앞뒤로 플랫폼을 늘리고 차량을 늘리면 되는데 생각해보시면 차량만 4개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차를 기다리는 대압실 플랫폼도 커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딱 두 량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앞뒤로 늘리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4량 6량 다닐 때에도 기본 8량 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앞뒤로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용량이 늘어나서 차량의 편수를 늘릴 때 앞뒤로 플랫폼을 트기 쉽습니다 근데 김포 골드라인은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철도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다들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럴 바에는 굳이 지하에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 앞에 지하철이 놓이길 바란다면 평생 여러분 집 앞에 열차가 안 다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김포 골드라인도 지상으로 달리면 됐던 거예요 지상으로 해서 4량 6량 8량 하면은 플랫폼 늘리는 게 쉽거든요 비교적 근데 이제 김포 신도시 만들 때 여러가지 상황이 열차는 지하철은 필요한데 지상은 싫다 한국에서는 좀 독특하게 고가도로가 있으면은 흉물이 되고 주변이 슬로마 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습니다 물론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세훈상가 주변을 보면 약간 그런 혐의가 없진 않습니다만 전세계가 반드시 그렇게 고가도로를 미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지금 인구 50만인데 이번에 그래서 강연하러 가보니까 인구 50만의 대도시 김포를 대단히 강조하시더라고요 70만가지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70만을 찍는다고 했을 때에도 그보다 몇 배는 큰 대구에도 예를 들어 한국의 3, 4위 도시죠 대구에도 지상철이 있습니다 지상철은 흉물도 아니고 선택할 수 없는 무슨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나 뜻 있는 사람들은 교통용 관심 있는 사람들은 김포가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2량짜리 지하철을 할 바에는 4량, 6량, 8량으로 지상철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결국은 지상철이 안 되고 지하화가 되는 바람에 김포 골드라인을 타본 분 아시겠지만 이게 또 서울까지 안 들어가고 시내까지 안 들어가고 딱 김포공항에서 끝나죠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수도권 전철로 선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김포 골드라고 해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실제로 차량 예쁩니다 가보시면 참 귀엽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양촌, 구례, 마산, 장기, 운양, 걸포북변, 사우, 풍무, 고촌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참 지하에 놓다 보니까 2량으로 끝난 것에 맞먹을 정도의 슬픈 일인데 보시면 원래 김포공항에서 개화로 가는 구호선이 있죠 이게 김포로 들어올 예정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들어왔으면 김포 골드라인은 안 만들어졌을 거고 김포 신도시 주민분들은 구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셔서 여의도 그리고 고속터미널, 논현, 종합운동장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호선을 만들 때 서울 지하철에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량기지를 같이 설치하라고 끝에다가 근데 그 당시 여러 분위기가 있었는데 차량기지는 못 받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마다 그 지역에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호선이 연장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결국 김포는 자기 돈으로 김포시의 돈만으로 열차를 놓기로 했고 그 결과 김포공항까지로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도시분들이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와서 여기서 구호선을 타거나 오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셨어요 제가 가끔 답살하다 보면 김포공항이 국내선, 국제선 공항으로서뿐 아니라 김포로 포함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결절점, 터미널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없이 김포의 버스들이 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수많은 주민분들이 오호선과 구호선을 타기 위해서 열차를 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골드라인 또는 구호선 연장이 됐을 경우에 그 모습이 사라질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공항에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여전히 주민분들이 김포골드라인에서 구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또는 오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한가득 몰려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말을 하는 게 만약 구호선이 연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수도건조철 2호선, 순환선이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도림에서 갈라져 나와서 양천구청 까치산으로 나오는 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천구청 쪽에 차량기지가 있죠 이 까치산까지만 연장이 됐었어도 여기는 약간 양천구, 강서구 라인이라 서울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연장했어도 김포골드라인이 이렇게까지 참 안타까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양천구라든지 강서구는 원래 김포였거든요 그는 생활권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은 김포골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호선 사실 사진을 보여드리면 5호선 김포현장 발표라는 게 김포신도시 주민분들에게는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 발표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방화 김포공항 개화산 방화에서 끝나던 5호선이 지금 그 아래 보이는 고촌 풍무사후 걸포 운영 장기 마산구레양촌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끝에 김포항강 콤팩트시티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연사이트는 김포시청에서 공개하는 김포항강 E 콤팩트시티라는 계획도입니다 보시면 서울 5호선 연장 GTX 연계 등 광역교통 확충 이게 중요하죠 그 아래 이것저것 있는데 그것보다는 위입니다 5호선 연장하고 GTXD를 연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장기동 마산동 운영동 이라고 말씀드려도 김포 분들 아닌 분들께는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 김포 신도시라 불리는 지역의 지도와 함께 한강 콤팩트시티가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위치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불리는 신도시가 사실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왼쪽 지역이 김포 골드라인의 종점인 구례역 주변 구례역 및 양촌 주변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장기 캐널 운하가 있는 걸포라든지 장기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아래쪽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위는 여전히 빈 땅이라서 두 개 사실 분리돼 있어요 최근에 답사할 때 한강 신도시라는 게 하나의 개념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산과 황량한 지역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신도시가 나타나는 걸 보고 흥미롭다 생각했는데 이 김포 한강 e-콤팩트시티는 만약에 성공적으로 완공이 된다면 분리돼 있는 두 개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김포 신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처럼 쭉 이어진 생활권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를 보시면 키워볼게요 상기 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문구가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에도 보면 약관은 작은 글씨로 저 아래쪽에 빼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관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시점에서 발견이 안 된 병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아래에 조그맣게 적혀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아래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5호선 연장은 좋은데 이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기지이고 현재 서울 방화에 있는 차량기지를 가져온다는 거고 하나는 방화 옆에 있는 건설 폐기장, 건폐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5호선 종점인 서울 지하철, 수도권 연장 5호선 종점인 방화역 주변입니다 왼쪽으로는 9호선 개화역과 차량기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김포공항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개화역이라든지 방화역까지 와서 내린 분은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내리면 상당히 땅끝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역 옆에 건설 폐기장이 있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 지파장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김포가 그렇게 5호선 연장을 원한다면 줄 테니까 같이 이 세트로 가져가라는 거죠 이것은 지하철 연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내 거는 조건이긴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연장을 하는 건데 9호선 때 김포에서는 차량기지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게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김포시의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김포시장님의 연설을 최근에 봤는데 이 방패장이 규모는 크지만 사실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작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이었으면 제가 받았겠습니까 이번에 이거 작게 받고 꼭 연장시킵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서울을 출퇴근할 수 있는 사활입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책임 있는 위정자의 자세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본인의 차기 선거에 당락을 떠나서 김포시를 위해서 잘 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시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당장 뉴스를 하나하나 검색해보면 서울시 측의 기본적 입장은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넘긴다는 조건으로 5호선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즉 건폐장 이전이 상당히 방점이 지켜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측의 입장은 5호선은 연장하는 대가로 검폐장 이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5호선 연장이 방점 지켜 있습니다 곧 나중에 지금은 약간 뉘앙스 차이 점이 어디 찍히냐는 문제겠지만 점점 커질 겁니다 이게 김포신도시 개발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이게 나중에 좀 복잡해지겠구나 라는 감을 받는 거죠 사실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고 여러분 눈에 익숙하시도록 그림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방화역이 있고 이쪽에 차량기지와 건폐장이 있습니다만 이걸 쭉 이어서 왼쪽에 구례역 지역에 있는 양촌지구 그리고 오른쪽의 장기 캐널지구 이 두 개를 통과해서 여기 양촌읍 성몰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의 컴팩트시티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장을 한다는 건데 이쪽에 차량기지하고 건폐장을 놓겠다는 겁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성몰이 붙어서 누산리 또는 오니산리, 거물대리, 초원지리, 송마리 이 지역들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난개발되어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쪽은 토양오염이, 대기오염이 좀 심각해서 어떻게든 손을 대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미 상당히 빼곡하게 공단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정비가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건폐장을 놓고 차량기지를 놓는다는 것은 약간의 이미 모여있는 그런 느낌의 지역에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연을 했던 데가 마산역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요 이쪽 주민들이 안 그래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거물대리, 초원지리, 오니산리에서 공장지대 많은데 바로 근처라 토양오염이라든지 물, 수질, 공기에 대해서는 예민하시고 똑같이 김보신도시라 그래도 이런 공업지대와 가까운 쪽과 좀 먼 쪽의 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안 그래도 공장도 많은데 또 받을 거냐고 하는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열차는 연장해 주는데 차량기지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건폐장 못 받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흥미로운 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 노선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로서는 사실 급한 게 없거든요 이 5호선은 7호선 만큼은 아닙니다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반감이 있고 종점이 늘어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서울시 강서구 주민들이 종점에서부터 앉아오던 것이 앞으로 서서 오게 되는 거예요 김포 주민들이 타게 되니까 그런 반발을 무모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김포시에 좋은 일을 하고 대가를 못 받으면 서울시민의 공감을 못 얻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는 아마도 최악의 경우는 5호선 연장은 하되 장기 지역 그리고 양촌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남쪽으로 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제가 방금 이 플랜카드를 보여드렸던 월곳 대곳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상상입니다 이쪽 주민들은 인천에 가까운데 김포시하고 산을 끼고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못 받은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권폐창 받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열차 끌어 달라 그 결국은 인천 쪽하고 접속해도 좋지 않겠냐라고 통 크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뇌피셜을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여드린 이 플랜카드를 건 대구 쪽이 사실은 5호선하고 관계가 없는 곳인데 참 관계도 없는데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우리가 지하철 역사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들을 품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천 쪽이 이 5호선 연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기사는 경기일보에서 지지난달 그러니까 2월 26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대광유에서 입장차 확인 입장차라는 것은 김포와 인천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방화역에서 연장을 해서 빨간선으로 가서 컴팩트시티를 통과해서 북쪽 지역의 공업재대 쪽에 과업종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노선이 끝난다는 얘기죠 과업종점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차량기지 및 건폐장을 만든다는 건데 김포시는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최대한 위쪽으로 한강 쪽으로 붙이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지하철하고 연결하기 쉽게 만들자 라는 얘기입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아래쪽으로 연결하면 뭐가 좋냐면 이쪽에 검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서울 서북 출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시는 검단 신도시 그리고 검암 신도시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인천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연결하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5호선 연장을 최대한 아래로 끌어 달라 근데 이 바로 아래쪽으로 최대한 끌어내린 노선에 멀지 않은 쪽에 방금 말씀드린 대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지금 뇌피셜 인천시와 김포시도 뇌피셜 상황인 거고 이 노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답사해 보니까 주민들을 포함해서 부동산들이 이미 5호선 연장으로 아주 환호 분위기이시던데 아마 지금 수많은 곳들이 임장 대상이 되고 있을 겁니다만 너무 지금 들뜨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이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건폐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건폐장 특히 건폐장 여부에 따라서는 지금 노선보다 더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김포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5호선 연장 또 하나는 GTX죠 이건 제가 2년 전에 답사했을 때 강화도를 가는 길에 김포 통진 쪽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참 대통령 선거 즈음이었죠 보시면 이런 저런 김포의 단체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GTX D 원안사수 즉 김포부터 강남까지 가게 해달라는 이 원안을 지켜달라 그리고 5호선을 연장해달라 두 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5호선 연장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GTX D가 현재 부천까지 간다는 거죠 이거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남 연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책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 사진과 함께 같이 보여드릴 만한 게 이거죠 제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방화역 그 주변에 답사할 때 어느 모델하우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국토부 상반기 GTX D 노선 공개 예측이라고 해서 김포에서 공항 찍어서 여의도 삼성 하남으로 간다고 해놨는데 제가 이걸 찍었던 시점은 이렇게 안 간다고 발표가 난 직후였습니다 여전히 이걸 걸고 계셨고 그래서 전 그때 이런저런 데서 말씀드린 게 뉴스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는 예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델 우리 모델하우스 사주세요 라는 건데 이때쯤에서 제가 이거 사진 찍었을 때 발표됐던 것은 부천까지 간다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김부선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 만약에 공약대로 된다면 이 노선은 결국 김부선이라는 논란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김포는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교통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도 김포 답사할 때마다 답답함도 느끼고 버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인구가 50만 70만 원 바라보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지하철이 놓이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는 9호선 때 지상으로 8량이라도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 5호선 부분도 정말은 일종 부분이라도 지상으로 놔서 좀 더 김포 구석 예를 들어 통진 북쪽의 통진이라든지 서쪽에 강화도 근처까지라도 연장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열차 노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절반 정도는 제가 답사하면서 느낀 그런 뇌피셜이고요 절대로 제 맛을 믿고 투자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가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방금 컴팩트시티를 말씀드리면서 김포 한강신도시가 둘로 쪼개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쪼개져 있는 중에 서쪽 지역 그러니까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쪽 지역인데요 구례역 양촌역 입구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양촌역은 주변에 뭐가 없죠 조그마한 차량기지가 있을 뿐이고 다 공장지대라 열차를 타보면 사실상 김포 시민들께는 양촌역의 종점이라는 이미지는 없고 여기 구례역의 종점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례역에서 탑승을 하면 앉아서 김포공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북쪽 지역에 널리 펼쳐진 공업지대에서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노동자 계급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버스로 구례역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한 뒤에 구례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지역으로 진입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서 역사권들이 조금조금하게 발달해 있는데 그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구례역 지역은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 구례역과 비교할 만한 상권이 이 장기역이죠 장기역 지역은 운하 장기캐널이라 부르는 운하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구례지역은 한강 호수공원이라 부르는 호수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포 신도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서쪽지역은 호수 동쪽지역은 운하 그리고 서쪽지역 호수 있는 데가 거의 종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서쪽지역은 신도시 주민 서울로 많이 출근하시는 중산층 한국인과 그 너머에 있는 공업지대의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상권은 복합적이고 좀 다양해야 번성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답사하고 강연하고 끝날 때 구례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밤에도 다른 김포 골드라인 역사권의 다른 지역은 밤 되면 좀 썰렁한데 여기는 흥성흥성 하더라고요 약간 놀랐습니다 여기 대해서 오른쪽에 캐널지역은 한국인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몰리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약간의 적막함이 있죠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서쪽지역 그러니까 구례역 근처에 있는 김포호수공원입니다 이런 형태로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아파트들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저랑 함께 이 지역을 답사한 김포시민께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멋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강요를 받을 생각은 없으나 상당히 잘 지는 것 같다 여기에 이게 서쪽지역이고 동쪽 호수지역은 저희 방송을 위해서 어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느낌입니다 마침 벚꽃이 피어서 좀 더 예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운하가 이어져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살짝 큰 동량 큰 물이 나타났다가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농수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조한 것이고 서울 청계천처럼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녹조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수질오염 얘기가 수질오염까지는 아니겠지만 물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좀 난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포시가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곤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상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점은 이들 지역 특히 서쪽 지역은 김포원각 신도시가 만들어진 큰 계획인 2기 신도시 때 처음 이쪽이 지목된 게 신도시 지역으로 지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에 신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은 1960년대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하의 제3공화국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밀집되면 유사시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식을 가지고 인구를 외곽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도시 개발을 꿈꾸게 되죠 그중에 제가 이번 책에서 소개했던 거는 지금은 성남 서울공항에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 근데 그 신도시 예정 지역이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신도시도 사라졌고 그 바로 그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면서 성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었던 지역이 현재는 가장 안 비싼 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정반대편 서북 쪽에도 신도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서쪽 지역에 거의 일치한다는 거 컴팩트 시티하고 겹치는 지역입니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양곡 신도시입니다 67년 서울 인천 특정지역 건설교회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국토자 LH 도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산리, 양곡리, 거물대리 그리고 율생리, 누산리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대략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김포 한강 신도시의 서쪽 지역하고 지금 컴팩트 시티 발표 나왔었죠 컴팩트 시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참 흥미로워요 이쪽 땅은 60년대에 이미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성남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문제로 그 가능성이 묶였다가 반세기만에 일부가 실현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실현될 직전에 놓여있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속성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연구자들이 충분히 땅을 조사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였는데 이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란 거는 단순하게 지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죠 정치적 안보적인 문제가 이런 건 지리정치학, 지리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만 지정학, 지경학이라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은 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발현되지 못하고 묶여있다가 조금조금씩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실현됐던 것이 김포신도시고 두 번째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컴팩트시티 저는 이것을 뭐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오른쪽에 강 건너에 있는 일산신도시 그리고 위에 있는 운정신도시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일산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을 통해서 이쪽 바로 일산신도시 지역의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군부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개발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고향 지역은 통일로가 있고 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량의 인구가 살아서는 북한과의 유사시 전쟁 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 북쪽 지역에 좀 더 북쪽으로 사람들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한국 정부 우리 미국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산신도시가 들어선 것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같은 맥락에서 김포지역에서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신도시를 만들어도 더 이상 안보적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산신도시에 이어서 인천공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위에 고향을 넘어서 파주지역에 운정신도시를 만들면서 여기까지도 사람이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앞으로 남한과 재례무기로 절면전을 벌일 생각은 없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올라가서 산다고 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마찬가지 이유에서 컴팩트시티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더 올라가서 김포 통진지역까지 사람이 살면 좋겠습니다만 마송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송지역은 보시면 아파트도 좀 있고 합니다만 가보시면 상당히 땅도 좋고 많이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안보적 이유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컴팩트시티 건설과 함께 개발 압력이 북쪽지역 마송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송지역 및 통진지역에 대해서는 김포특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컴팩트시티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회의를 마무리 지을 텐데요 컴팩트시티 컴팩트가 아니고 컴팩트시티죠 보시면 공공주택 플러스 창업지원 등을 한다는 거죠 약간의 판교 느낌으로 단순하게 베드타운이 아니라 산업을 겸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걸 뭐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산 신도시, 운정 신도시에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 파주의 북쪽 거의 DMZ 다가서 있는 지역에 만들어진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 플러스 첨단 산업이 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보 상황이 바뀌었고 국제 정세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렸던 것이고 이 판단은 저는 맞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두 가지 주요한 일이 있었죠 하나는 북쪽으로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만드는 거였고 하나는 남쪽으로 세종 신도시에 임시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이 뜻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계획이 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컴팩트 시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김포 신도시는 작은 세종 북쪽의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넘어가야 할 과제도 맞습니다만 이 과제에 대해서도 특집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김포 신도시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컴팩트 시티 그리고 교통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저의 제가 답사 임장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것을 아마 처음 보셨을 거라서 낯설기도 하셨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